G.C. 녹십자가 개발한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성분명은 이두설파제인데요. 이 헌터라제가 12년 만에 조건부 딱지를 떼고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G.C. 녹십자의 아시아시장 공략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근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C. 녹십자가 제출한 헌터라제의 임삼상 결과와 실태조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정식 품목 허가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G.C. 녹십자가 임삼상 수행을 전제로 헌터라제의 조건부 허가를 획득한 지 약 11년 만에 성과입니다. 헌터라제는 지난 2016년 산호피의 엘라프라제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해 성공한 헌터증후군 치료제인데요. 이른바 이영 뮤코더당증으로 불리는 헌터증후군은 여아가 아닌 남아에게서만 발현되는데요. 10만명에서 15만명 중 한명비율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입니다. 골격 이상을 비롯해 지능저하 등 예측하기 힘든 각종 증상들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에 15살 이전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환자 수는 70명에서 8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앞서 G.C. 녹십자는 2016년부터 헌터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국과 3상을 진행한 결과 보고서를 지난 5월에 식약처에 제출했습니다. 애초 임상 3상 시험 완료 기한은 2026년이었는데 3년을 앞당겼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헌터라제는 순수 국내 기술만으로 탄생한 치료제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들고 정제된 IDS 효소를 정맥 투여해 헌터증후군 증상을 개선합니다. 통상적으로 주 1회 투여하는 치료제로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환자 수는 매우 적지만 글로벌 시장 규모는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G.C. 녹십자 관계자는 그동안 기존 수입 제품보다 20% 가까이 저렴한 가격에 국내 환자들에게 공급해 왔다며 이번에 정식 허가를 획득함에 따라 해외 수출과 현지 약가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G.C. 녹십자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헌터라제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데요.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는 지난 2021년 제품 허가를 획득하고 약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G.C. 녹십자는 제2, 제3의 헌터라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이었죠. 전문 바이오벤처인 노벨파마와 공동 개발 중인 산필리포 증후군 A형 치료제는 최근에 미국식품의약국에서 희귀 소화질환 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산필리포 증후군 A형은 유전자 결함으로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겨서 대부분의 환자가 15세 전후에 사망하는 중증 질환입니다. 또 지난 10월에 G.C. 녹십자가 자체 개발 중인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즉 TTP 치료제 후보물질은 FDA로부터 희귀질환 의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TTP는 전신에 작은 혈전이 형성돼 뇌와 심장 등 주요기관으로의 혈액 흐름을 차단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 90%의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G.C. 녹십자가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시장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이 어렵고 나라마다 희귀질환 의약품 개발에 많은 지원책과 신속한 승인이 이루어지는 만큼 상용화 속도 또한 매우 빠른 편입니다. 이처럼 제2, 제3의 헌트라제 개발을 통한 G.C. 녹십자의 고수익, 고성장 전략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권장